36번입니다. 36번은 글의 순서 문제인데, 이번에 5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셜 레퍼런스 포인트는 공간 참조점이 되겠죠. 여기서는 랜드마크,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면 어떤 저기 랜드마크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것은 랜드마크, 공간 참조점 자체보다도 더 크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랜드마크는 그것이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랜드마크는 또한 랜드마크 주변에 있는 근처의 건물들까지도 근처의 것들까지도 다 자기가 정의를 해버리죠. 규정을 해버립니다. 랜드마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랜드마크가 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신경 안 쓰고 우리가 랜드마크 자체가 건물 자체만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웃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 자체도 스스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주변에 편의점이 있고 다 있곤 하지만 실제로 랜드마크 하나만 우리는 약속 장소를 정한다든가 거리를 측정할 때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패러다임, 역설적인 그런 전형, 패러다임이니까 전형이 되겠죠. 전형적인 예에서 that has been repeated, 반복되어 왔던, 많은 캠퍼스에서 반복되어 왔던 이러한 하나의 전형적인 예에서 연구가들은 먼저 collect a list of campus landmarks from student, 학생들로부터 캠퍼스에 있는 랜드마크의 목록을 수집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 연구가들은 ask 목적어 투부정사죠. 학생들에게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 그 거리를 추산해 보라고 요청을 하죠. 뭐뭐 사이에 그 두 쌍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위치들 사이에 랜드마크 랜드마크와 또 다른 건물들 두 가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하나는 일부는 랜드마크까지의 거리를 추산하고 또 일부는 보통 건물들 사이에 그런 캠퍼스에 있는 다른 건물들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쌍을 이루고 있는 두 장소들 사이의 거리인데 하나는 랜드마크 쪽으로 또 하나는 평범한 건물 쪽으로 이렇게 랜드마크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건물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여기로 이런 거리를 estimate 추산해 보라고 학생들에게 요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거기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distance from ordinary location from ordinary location 평범한 위치로부터 랜드마크로까지의 그러한 거리가 이게 주어가 되겠죠. judged, shorter 더 짧다라고 평가, 판단되어진 것이죠. 뭐뭐보다 distance from landmark 랜드마크에서 평범한 그러한 위치 건물까지의 거리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랜드마크고 이게 평범한 건물이라고 좀 작은 평범한 건물이라고 보면 여기에서 평범한 건물에서 랜드마크까지의 거리가 더 짧게 느껴진 것 판단되는 것이고 랜드마크에서 평범한 그러한 위치까지의 거리보다는 평범한 그러한 위치에서 랜드마크까지의 거리가 더 짧게 판단되어졌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would judge, 판단을 하곤 하죠. 그 거리를 from beer house to apple top 하면 to be judge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지가 동사가 되고 distance from beer house to apple top의 목적으로 보고 to be judge, 목적격 보호를 보는 구조가 되겠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피에로의 집에서 에펠탑까지의 거리를 이게 목적이죠. 자, 에펠탑에서 피에로의 집까지의 거리보다 더 짧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죠. 자, like black holes, 블랙홀처럼 이 랜드마크가 seem to pull ordinary location toward themselves a man 자, 랜드마크가 랜드마크 자칫의 건물 쪽으로 평범한 위치들을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블랙홀처럼 근데 평범한 장소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리는 A라는 건물이 있고 B라는 건물이 있으면 그 위치에 있는 거리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상당히 역설적이고 비대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보면 this is a symmetry 하면 symmetry가 대칭인데 어까부터는 반대말이니까 비대칭이 되겠죠. 이러한 비대칭은 바로 this가 있으니까 앞에 말한 내용에 대한 것이 되겠죠. 거리 추정에 대한 이러한 비대칭은 무엇을 위반하냐면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죠. Euclidean distance 하면 Euclidean distance의 거리의 일반적인 그런 Euclidean distance의 거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원칙은 바로 어떤 원칙이냐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름으로의 거리는 똑같아야 되죠. 뭐뭐와 the same as죠. B라는 거리에서 A라는 위치까지의 거리와 똑같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 이것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거리에 대한 판단은 자, 그렇게 보면 거리에 대한 판단은 not necessary, 반드시 coherent 하면 일관성 있는 이런 뜻이죠. 일관성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일단 공간, 그러한 기준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것은 이제 랜드마크로서 예를 들면서 일반적인 그러한 전형에서 흔히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실험처럼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와 있고 실험 과정이 나와 있고 그 실험으로 인한 결과가 이제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주 굉장히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그러한 결과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거리 추살에 비대칭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리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지문이 되는데 상당히 답을 찾기 어렵고 특히 1번이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37번입니다. 자, 37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주어진 문장을 보면 한 회사가 deciding whether to invest in shipbuilding 하면 조선업에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죠. 만약에 그 회사가 sufficient, 충분히 많은 규모로, 대규모로 만약에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선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굉장히 수익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지만 한 가지 주요한 투입 요소는 바로 뭐냐면 여기서 input은 들어오는 정보죠. 이것은 low cost steel 하면 저비용 철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근처에서의 철강은 근처에서 제작이 돼, 생산되어야만 해. 철강이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운송비용이 더 많이 들죠. 그러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저렴해야되고 근처에서 생산이 되어야 하겠죠. 이것이 투자가들이 생각하는 그런 투자 조건이 되겠죠. 컴패트 디지션 하면 여기 보일다운 투 시사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뭐뭐뭐로 귀결되다 하는 얘기죠. 뭐뭐로 귀결되다. 자, 이러한 회사의 결정은 결국 이와 같이 귀결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클로드바이 가까운 곳에 강철 공장이 있으면 조선업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어떤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 지역의 잠재적인 잠재적이라는 얘기는 지금 투자가가 아니라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미래의 잠재적인 그러한 철강, 강철 투자가들의 경우 생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철강 투자가들의 어떤 생각을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가정을 해보자. 만약에 조선소가 유일한 잠재적인 철강의 고객이라고 한번 가정해보면 철강 제조업자들은 뭐라고 생각, 아,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그들은 make a money,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there is sheep yard to buy the steel 그들의 철강을 구매해줄 그러한 조선소가 있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이 얘기는 결국 그 근처에 철강을 살 이 문장의 반대의 개념이 되겠죠. 그러한 회사가 없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런 얘기죠. if not의 개념입니다. 그러한 조선소가 없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다. 이 not은 결국 많은 돈을 벌 것이다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 벌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야. 만약에 우리가 two possible outcome, 두 개의 가능한 결과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what economists call, 경제학자들이 다수의 평형, 균형 상태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개의 가능한 결과가 나와 있고 두 개의 가능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의 좋은 결과와 또 나쁜 결과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재적인, 여기에서는 일단 조선에 투자를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철강에 투자하는 경우가 바로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두 가지 가능한 결과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문장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좋은 결과인 경우가 있죠. 그 경우는 바로 어떤 경우냐면 in which가 되겠죠. 이 두 가지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좋은 결과죠. 다시 말해서 조선소에도 투자하고 철강에도 투자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두 가지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좋은 결과가 있게 되고 그러면 바로 조선소와 철강 제조업체가 결국 엔드업 하면 엔드업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결국 어떻게 되다 하는 얘기예요. 결국 profitable, happy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빙이 생렙되어 있는 구조가 됩니다. 수익성이 있고 행복한 상황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평형 상태는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맞춰지게 되는, 서로 이익을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나쁜 결과가 존재하고 있는데 나쁜 결과는 바로 어떤 경우냐면 이 두 가지 유형의 투자 중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냐. 조선소에 투자할 사람도 투자하지 않고 철강에 투자할 사람도 투자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이 두 번째 결과도 그런데 또한 균형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결정, 어떤 결정이냐면 투자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되겠죠. 이 결정이 서로를 강화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조선소가 있고 B라는 철강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투자를 해, 그렇죠? B라는 사람도 투자를 하면 이건 긍정적인 것이지만 A라는 사람이 투자하지 않고 B라는 사람만 투자하면 엄청 손해 보겠죠. 그런데 둘 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차피 그냥 원래 돈은 굳어져 버리게 되는 거니까 서로를 강화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만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철강이 존재하지 않고 철강회사가 설립하기로 했다가 안 하게 되면 투자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이 사람은 그냥 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사람은 조선소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투자를 했는데 조선소가 없으면 철강이 또 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 서로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강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맞아 자